자, 허락을 받을게. 윤미야, 우리 나갔다 온다. 대답 없으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을게.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 저희가 앞으로 소리 들을 거예요. 엄마, 아빠 원래 생활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엄마, 아빠는 아무래도 자고 있는 상태일 거예요. 될 것 같다. 잠깐만. 대체 우리를.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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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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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다. 엄마, 아빠는 또 자는 것 같아요. 일단 제일 제일 좋아하는 볼폰. 볼폰. 아, 이거지. 응.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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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자네, 네. 우리 애가 너무 불편해. 이건 신입용해. 하아. 하아. 숫자, 저 달래. 하아. 하나, 부르고, Mount. 나, 이겼어. 내가 한거, 이겼어. 응. 물건 가. 으아. 물건 가. 약간 출출하잖아요. rocketing 어묵 시계가 많으면 아저씨 소리만 했때마하고 들고와 담아 라면 먹으면서 했때마하자 ydi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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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 밝은 수ho 미소 바라바라보 빨리 가져올게 빨리 가져올게 꺼낸거 여기가 소리 끓는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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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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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확인하고 올게 아! 진짜 빨리 빨리 내꺼 녹거라 자리오면 야! 진짜 아! 장난하냐 아! 빨리 녹거라 빨리 여기서 야! 야! 진짜 뭐하냐 아! 진짜 뭐하지 빨리 빨리 야! 불 들어가야돼 오! 누구다 놓으면 소리 들리면 이거 불 마루스톱해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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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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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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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나 추출했었는데 잘잤네 약 빨리 와 설마 아니! 아빠 웬일이 왔어? 축제해가지고 고추 하나 먹으려고 내려왔지 아빠는 몰래 먹으려고 결국은 그러네 몰래 먹으려고 그랬네 결국은 똑같이 끓여주세요 맛있게 그날이나 너를 좀 출출해서 그런거야? 난 출출했어 출출했어? 어떻게 내 애들이 내 자식이라고 하는지 똑같냐 아빠도 출출했어 니네 엄마 깨울까? 같이 먹자 왜? 깨우자 같이 먹자 나 몰래... 몰래하는 거라고 몰래하는 거야? 응 나 몰래 좋아해 몰래하는 거 좋아해 아빠 아빠 탕지 라면? 넣으세요 맛있게 끓여주세요 일단 신라면 다링이가 끓여준거야 이거 라면은 몰래 먹는 라면이 최고로 맛있는거야 내가 장담하는데 이 영상 보시고서 라면 물올리러 가는 사람 분명히 있어 응? 너무 맛있어 이거 내려면 어떡해 못먹어 내려면 이거 라면 넣고 소화도 시킬거야 여기 동네 밤마신이나 갔다오자 응 밤마신 밤마신 응? 응 맛있어 응 얘들아 마실 나갈 건데 엄마가 자는지 안 자는지 일단 확인 한 번 하고 올게 아빠가 네가 갈거야 내가 가야돼 네가 갈거야 조용히 가봐 올라가 봐 야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조용히 해 빨리 와 빨리 빨리 어 야 야 왜 이래 빨리 와 그래도 바깥에 나가는 건 그래도 엄마 허락을 받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어 야 아니 근데 빨리 우리 없으면 엄마가 놀랄 수도 있죠 여기가 지금 거실이고 저기가 안방인데 응 아빠가 허락을 받을게 그냥 아니 아니 아빠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아빠 한 번만 받아야 돼 아니 아빠 여기 와서 지금 여기 영상은 지금 이렇게 착한 척하는 거야 자 허락을 받을게 윤미야 우리 나갔다 온다 대답 없으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을게 하나 둘 셋 허락 받았어 허락 받았어 분명히 들었지? 대답 없어 허락한 거야 깜짝 야 이게 우리 집 동네가 너무 예뻐 지금 그치 너무너무 예뻐 야 진짜 예뻐 진짜 야 어디로 가볼까 우리 수영장 한번 가볼까 지금 시간에 수영하는 사람이 있을까 한번 가보자 그럼 한번 가보자 응 가봅시다 자 여기 중에 하나가 저희 뒷마당입니다 그치 어 뒷마당이에요 지금 야 어떻게 하다보니까 뭐 집 소개도 하는 거 같아 희한하네 야 우리 여기 이사 오길 너무 잘한 거 같아 여기 여기가 우리 단디야 여기가? 어 여기가 우리 단디야 어 수영장 왔다 어 수영장이 아무도 없네 역시 이 늦은 시간에 수영한 사람이 있을 리가 없었어 아무도 없어 지금 수영하는 사람이 엄벌리버블 엄벌리버블 응 없어 너 옷 사이 자식에서 왜 빨리 왜요 야 야 지금 한 척 하네 응 어 야 누리토 아 누리토 누리토 한번 가보자 누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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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리디 다리니 아주 그냥 어렸을 때 생각하면서 또 노시는구만요 여기는 너무 위험한데 위험해? 우리 엄청 어린이들이 뭐하는거야 다리나 거기서? 한 몇번 아 그런식으로 하는거야? 오오 좋은데? 이야 이거 뭐야? 아빠 이거 와봐 아빠 나 찍어봐 어 잠깐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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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누나 이거 떼야지 누나 다시 다시 오 이거 신기한데? 너 이거 어떻게 알았어 이런거? 이거 해외 쇼트에서 봤어 오 그래? 오 웃기다 이거 근데 이거 진짜 이러네 그러니까 진짜 그러네 시원하다 자 우리 일단은 너무 재밌게 놀았고 밤에 일단은 들어갑시다 괜히 엄마한테 걸리면 또 혼나요 재밌게 놀았지? 일단은 우리가 방에 들어가서 눕기 전까지 안 걸려야지 안 걸린거야 알았지? 라다리 우리는 오늘 밤에 라면 먹은 적도 없고 밥 마실 나간 적도 없는거야 알았지? 응? 응? 셋이서 이 비밀을 꼭 지키는거다 무덤까지 무덤까지? 근데 엄마가 이거 어떻게 해? 어? 아빠가 아빠가 해줄게 알았어 아빠가 알았지? 빨리 누우세요 빨리 자야돼 이제 빨리 주무세요 어 인사해줘야지 야 너는 네 방 가서 자 집 방에 있으면서 자 인사해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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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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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